약국만 내원이에요 자 미래를 펼쳐봅시다 우리 너무 반갑죠 미래를 펼친다는게 다 옆에 깨끗하잖아 목욕하고 지금 다 다운 벗고 있는 중이에요 해군성 왼쪽은 국빈호텔 클리옹호텔 자 왼쪽 봅시다 개선문 보여요? 이게 샹젤리제야 조금 아까 제가 루블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멀리서 한번 보였잖아 그쵸? 이게 샹젤리제입니다 우리가 여기 갈거에요 모든게 다 대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밑에 다 돌길이네? 뭐지? 옛날에 마차가 달던 길이 그대로 남아있어 지금은 낮에 파리에요 그리고 지금 이 날씨는 너무너무 좋은 날씨야 어? 안 들어봤어? 파리는 안개 젖어 이런 얘기? 어? 가을 겨울 봄이 우기야 여기는 1년 365일 주에서 200일 가량이 비가 오거나 흐려있어요 혹은 날 비야? 애들 아까 우리 방문회관에 보니까 애들 다 와서 공부하고 있죠? 너무 부럽지 않았어요? 쟤들은 저기에서 저걸 보고 평생 한 번 울까 말까 한데 애들에게 안 올라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또 말리더니 Fed의 27일에는 상 상 상